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실기 강의를 맡은 홍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임상심리사 실기 공부를 하시려면 좀 많이 긴장도 되시고 이번에 출제의 기준이 바뀐 첫 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처음 치시게 될 거고 아, 네, 두 번째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치실 분들은 4월에 실기시험을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기 필기시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나오던 것들이 실기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실기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또 필기시험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필기에서는 객관식이었다면 실기는 그걸 다 써야 한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임상심리사 어떻게 공부하실 건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설명 들어보실게요. 한 방에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한 방에. 필기, 실기 모두 한 번에 딱. 합격하면 너무 아름답죠. 그쵸? 근데 저 아는 분들 중에는 기회가 사실 4번 있잖아요. 그쵸?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나면 실기시험을 쓰실 기회가 4번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데 2년이죠. 2년. 2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하셨던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별로 유쾌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 공부만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내자. 별로 좋지 않아요. 오래 길게 끌면 끌수록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한 방 합격을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주 최우선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출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 정원사에서도 이제 문제집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쓴 문제집에도 이제 다뤄져 있는데 한 10년 정도의 기출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하지만 시간이 남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만 해도 엄청 방대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60%는 기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외우고 계신다면 이해한다를 이해한다로 쓰고 외우다로 있죠. 완벽하게 이제 외우고 계신다면 60점당 맞으실 수 있어요. 딱 진짜. 100점 만점이에요. 60점 만점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60점 만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실 수 있는 게 기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웠을 때 그때 가능한 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출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 이 문제를 내가 어디 페이지 어디에서 봤더라 정도까지도 기억하고 있으실 정도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실한 답안부터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실기책에다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6점짜리, 8점짜리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엔 어떤 거죠? 8개 써라. 6개 써라 그거예요. 6개 쓰면 6점, 8개 쓰면 8점. 그렇죠.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어요. 6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4개밖에 기억이 안 나서 4개만 썼어요. 근데 다 정답이에요. 그럼 4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채점한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점을 하고 만약에 6개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외운 게 더 많아요. 8개를 썼어요. 추가 점수 줍니까? 안 줘요. 그냥 6개 쓰라고 하면 확실하면 6개만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밖에 안 읽어요. 밑에 정답이 있어도 안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6가지를 적어라 있는데 6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1번 적고 2번 적고 해서 쭉쭉쭉쭉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7번, 8번까지 생각나서 적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오답이 2개 정도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6점 같죠? 8개 썼는데 2개 틀렸으니까 근데 채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6번까지만 잘라서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몇 점이에요? 4점인 거예요. 6점이 아니라 4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한 답을 위로 올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다 채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제발 예쁘게 써주세요. 저도 채점하는 입장에서 제가 임상심사 채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학부생들 채점하다 보면 이제 글씨를 막 정말 어떤 본인의 서명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맞아도 안 주고 싶어요. 얄밀어서. 얄밉다기보다 하다 보면 내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안 생기죠.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되게 엄격한 마음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가 1급 있으신 분들이 채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당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푼돈이에요. 그거 받고 와서 이제 채점을 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엄격해질까요? 그리고 그 전문가 분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임상심사 2급이에요. 제 저자 양력에도 나와있지만 전문가 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은 수련 수첩에다가 그거 다 돈이거든요. 다 도장 받고 수련 받고 슈퍼바이저한테 혼나가면서 이걸 채워서 그것도 시험을 봐서 이제 전문가가 됐는데 1급이 됐는데 저희는 이 시험, 나라에서 치는 시험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수업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험만 필기와 실기를 치면 2급을 받잖아요. 1급도 마찬가지거든요.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면 1급이에요.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엄격해요. 저희를 보는 눈이. 그리고 2급 중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는 조금 공부를 멀리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험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임상심리사 책에 작년에 출간된 책에는 그런 게 적혀있을 정도로 책에 적혀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저희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를 곱게 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확실한 답부터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자비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머리가 아닌 손이 기억하게 하자. 뭔 말입니까? 많이 써보셔야 돼요. 실기는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보고 깔끔하게 정답부터 위에 해서 딱딱 떨어지게 쓰셔야 그게 다 정답 처리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범 답안을 다 문제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열심히 써보세요. 그거를 다 똑같이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렵죠. 자기 말로 나가게 되는데 핵심적인 용어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통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쓰시는 수밖에 없고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정말 손이 아파요. 시험 다 보고 나시면 아마 느끼실 건데 그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꿀팁을 마련했어요. 나중에 듣고 나면 약간 낚였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 전략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학습심리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억 전략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기억은 기억술이에요. 기억술을 이용하면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하면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입력도 더 잘 되고 인출도 더 잘 되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맥락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맥락을 파악을 하면 그만큼 기억에 더 잘 남게 되죠. 그쵸? 우리가 그냥 용어를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목차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활용하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시각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영상 강의를 보면 뭘 사용하시는 거죠? 시각과 청각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필기까지 하시면 다른 감각, 촉각도 되겠죠. 촉각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말까지 하시면 감각기관을 더 사용하시는 거죠. 그쵸? 뭐 강의를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각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면 하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저장이 더 잘 되고 인출도 잘 돼요. 같은 환경에서 인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보시면 공부하면서 좀 적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시험 현장에 가서도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기억계에 관련한 챕터에서 필기책이 나오는 부분인데 초두효과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반짝 정신나서 집중 꽉 잘 되는 거 있죠. 수업시간 처음에 5분, 10분에 집중 괜찮잖아요. 그쵸? 가면 갈수록 이제 안드로메다로 떠나죠. 정신이. 그러다 어때요? 쉬는 시간이 오면 올수록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시간, 5시간 앉아서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한 30, 40분 간격을 두고 5분, 10분씩 쉬면서 하시는 게 초두최신, 초두최신에서 간격이 짧아질 거잖아요. 그쵸? 중간에 늘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제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오래 앉아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다 날아가니까 초두최신을 이용해서 약간 좀 간격을 줄여보자.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아, 저 여자 또 나왔네. 저 흰 셔츠만 입는 여자.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빠른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죠.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본인을 대접하는 기분으로 정말 좋아하는 커피라든가 차도 괜찮아요. 아니면 단 거. 저도 단 거 참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제 와작와작 씹을 수 있는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고 트세요. 동영상은. 이제 그러면 연합이 되겠죠. 자극끼리. 원래는 어떤 자극이었죠? 동영상 강의는 네, 중성 자극이에요. 네. 혐오 자극은 아니죠, 여러분? 중성 자극이에요. 중성 자극인데 뭐예요? 조건화가 되면서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자극으로 인해서 네,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사실 이 컴퓨터를 트기가 싫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원을 트기가 싫어요. 그쵸? 로그인을 하기까지가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을 켜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한 보상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하면 좀 공부하는 게 덜 괴롭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좀 가능한 한 본인하고 연결을 한번 지어줘 보세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라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면 사람은요, 자기랑 관련 있는 걸 더 기억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원래 생물학적인 기제입니다.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아니에요. 전 전혀 아니고 어떤 시어머니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편집증 환자의 어떤 증상을 시어머니와 연결시켜서 이제 기억을 하신다던가 매치가 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관련해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를 준비해라. 이건 뭔 말이냐. 강의는 지금 네가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고요. 여러분께서 제 입장이 돼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 3일 이따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수험생들은 열의에 차서 공부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헛된 말을 하면 질문을 해대고 공격을 퍼붓고 이런 수험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완전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래 나는 수험생이고 좀 있으면 시험을 칠 거고 이런 태도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도 이해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당연히 깊은 처리가 되겠죠. 처리 수준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강조할 것도 없어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반복. 완벽하게 해서 정말 한 우리 실기책을 한 10번 정도 봤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뭐가 나오는지 정도도 내가 써서 다 알 수 있다. 이 정도 되실 정도를 외우셔야 몇 점 맞는다고요? 100점 아니고 60점. 운이 좋으면 한 60, 한 4, 5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상심리사는요. 제가 책에도 적중 예상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출판사 쪽에도 말씀드렸어요. 적중 예상은 너무 낯부끄럽다. 적중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범위가 진짜 넓어요. 이 광범위한 범위 속에서 아니면 논문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가 출제위원이 꽂힌 부분을 하나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떨어지라고 내는 문제지만.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다 예상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출에서 60%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확실히 알면 60점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근데 조금 더 시간이 나시고 아니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면 60점을 조금 더 웃도는 안정권이 되시겠죠. 하지만 지금 기출만 외운다고 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내가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기출은 뭐예요? 단 한 문제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출 나오는 건 정말 기출에서는 모든 점수를 다 획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간신히 60점으로 합격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라도. 그래서 목차를 이제 이용하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차가 저희 그 책에 있어요. 실기책에. 실기책에 있는 목차를 한번 쭉 보실 텐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초심리평가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배우는 목차예요. 목차를 보라는 게 뭔 말인가 궁금하셨죠? 제가 활용하는 법을 여기서 약간 샘플로 보여드리면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이상심리학의 제이론이라는 건 뭐죠? 제이론은 모든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이상이 그 이상. 이상하다의 이상이에요.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장애가 있게 정신장애나 뭐 좀 이상하게 사고하거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각 이론의 관점을 설명하는 그 장애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맞는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환자 증상에 대해서 아니면 내담자 증상에 대해서 각 이론의 관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장애인 거예요. 정신장애의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오겠죠. 다 DSM-5입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DSM-4, TR 기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축해서 다축 진단 체계에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완전 그런 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보자. DSM-5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2014년에도 개정판이 바로 나온다고 해서 DSM-5 책을 안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요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증상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필기 책에서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고 필기 책에는 있지만 필기 책에 있는데 실기 책이 없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실기는 요약이 된 거기 때문에 실기에 나오는 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을 바탕으로 나온 문제들이어서 여기 나오는 정신장애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하나라도 모르신다면 네. 그 DSM-5에 있는 기준 그대로 외우시기 위해서는 권합니다. 다른 응용 말고 그거를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얘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검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심리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를 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보는지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거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를 살펴봤죠. 그 다음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는 임상적인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심리검사 구체적으로 한 거, 보고서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안에 들어간 검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공부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정신줄을 잘 잡고 여러분께서 보고 계셔야 돼요. 지능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배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지능검사, 지능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봤어요. 어떤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평균 지능이 넘어가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능이 평균 이하예요. 아니면 인지 발달이 너무 불균형적이에요. 그럼 그 말 안 맞습니다. 지능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장에서 ADH니 뭐니 ADHD 아동이라서 약을 먹여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걔네들이 경계선 지능일 때가 있어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산만해지기 쉬운 이유는 뭐죠? 지능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행동이 이 맥락에서 맞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눈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ADHD 증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친구를 뭘로 오인하는 거예요? ADHD로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능이 낮아서. 지능을 설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능검사가 풀 배터리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인 적응 수준을 지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격검사가 들어가게 되죠. 표준화된 성격검사에서 대표적인 건 뭐죠? 네 그렇죠. 대답하셨죠 지금? MMPI2입니다. MMPI2에 대해서 조금 많이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코드별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타당도 척도라든가 여러가지 척도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사검사가 들어가요. 투사검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샤. 로샤 많이 하죠. 로샤가 투사검사라고만 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그게 실기에 나왔었어요. 전에 기출에 나와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HTP, SCT, KFUD 되게 많이 쓰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투사검사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신경심리검사. 네 신경심리검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 현장에서 편안하게 많이 쓰시는 게 BGT죠. 이제 그런 검사들. 아니면 뭐죠? 루리아. 루리아 검사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검사들에서 살펴볼 거고 기타심리검사에는 연령별로 하는 검사들 뭐 아동청소년만 하는 검사라든가 아니면 노인대상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돼서 쭉 이렇게 심리평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검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짐작을 하고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본문부터 탁 들어가시는 분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또 그런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심리평가의 기초 1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